마을 순찰차 안녕 플레이비? 되게 무거운 걸 운반하고 있네 정말 다리를 건너도 괜찮은거야? 충분히 튼튼하지 않을텐데 플레이비 저런 다리가 이 짐을 버티기엔 너무 무거웠나봐 플레이비가 끼었어 매트와 프랭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얘들아 다리로 좀 와줘야겠어 플랫배드 트럭 플레이비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플레이비가 끼었어 그리고 기중기 찰리도 다리를 못 건너고 있어 걱정마 플레이비 매트와 프랭크가 여기 왔어 널 구해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방 구해줄게 플레이비 어런 매트와 프랭크에겐 플레이비가 너무 무거운가봐 무슨 아이디어 있어 프랭크? 맞아 플레이비가 운반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내고 다시 다리에서 꺼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 온 생각이야 할 수 있겠어 차일리 조심히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매트와 프랭크가 훨씬 쉽게 플레이비를 무너진 다리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더 많아 이리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야 이제 매트와 프랭크가 훨씬 쉽게 플레이비를 무너진 다리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라 플레이비를 구해줬어 기다려봐 플레이비가 운반하고 있던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 다리를 지울 수 있을거야 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직이야 찰리 블럭을 지자리에 먼저 놓아야 돼 맞아 블럭을 먼저 지자리에 놓자 이제 블럭들의 철판에 놓을 차례야 으흠 잘했어 찰리 스러운 다리를 지었어 멋진 팀워크였어 이제 모두 안전해 그리고 오래된 다리가 고쳐지기 전까지 새 다리가 있을거야 도망가자 자동차 마을의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어 메토와 프랭크가 오늘 일찍 순찰 도는 것 같네 음 음 잠깐만 이 쓰레기들은 뭐야? 넘치는 쓰레기통이 또 없으면 좋을텐데 다음 블로그 살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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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쓰레기가 더 있어 자동차 마을의 모든 도로에 다 있겠는데? 병원 바깥에까지 쓰레기가 있어 걱정마 엠버 매트와 프랭크가 벌써 조사하고 있어 뭐라고? 쓰레기가 치워질 때까지 병원을 닫아야 한다고? 얘들아 엠버가 말하는데 바깥에 쓰레기를 내버려둔 채로 병원을 여는 거 위험하대 좋은 생각이야 매트 쓰레기차 개리가 쓰레기를 금방 치워줄 거야 개리가 이걸 다 처리해 주겠지 엠버? 어서 개리 찾으러 가야겠다 얘들아 쓰레기가 어딜 가나 있어 개리를 빨리 찾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저기 개리가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쓰레기 안 치우고 놀고 있었던 거야 개리 무슨 일이야 개리 무슨 일이야 개리 오? 밤새 아팠던 거야? 맞아 매트 엠버가 와서 도와줘야겠어 엠버야 매트와 프랭크가 개리를 찾았어 근데 개리가 많이 아파 어서 놀이터러 와줄래? 개리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엠버 개리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엠버 그럼 개리를 쉬게 해주고 연료 채워줘야겠어 응 응 고마워 프랭크 매트 혹시 남는 연료통 갖고 있어? 응 개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우와 쓰레기 치울 준비가 완전히 된 것 같다 개리 아마 병원부터 치우는 게 좋을 거야 병원밖에 쓰레기가 있는데 위험해서 엠버가 병원을 닫아야 했거든 좋았어 자동차 마을이 보타시 깨끗해질 것 같아 잘했어 얘들아 아EM sell 싱싱싱싱싱싱싱싱 surprised ули 이영싱싱싱싱싱 다이영싱싱싱싱 coeur Anytime 시meg